지난 1월 대형 기업 공개가 있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달 기업이 발행한 주식 규모가 한 달 사이 86% 이상 줄었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을 보면 2월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은 총 1조 4,147억 원으로 전월 대비 86.6% 감소했습니다. 이 가운데 기업 공개는 2,329억 원으로 모두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였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기업 공개가 진행된 1월과 비교하면 발행액이 97.8% 줄었습니다. 유상증자는 2건 1조 1,818억 원으로 전월 대비 발행 건수는 2개는 줄었지만 발행 금액은 630% 늘었습니다.